어서오세요 여러분 새로운 수업입니다 시나리오 환영해요 여러분들 효자 여러분들 어서오시고 새로 나왔다니까 또 궁금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들어왔으면 이제 효자야 효자 효도료 여러분들 다 오십시오 자 요게 이제 3.5 단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업 시나리오 3.5 수원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짜자잔 자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뭐라고 붙어있냐면은 이승효의 레알 최신 기출입니다 자 선생님이 최신 기출을 좀 강조하는 사람이잖아 자 근데 이거를 선생님 한번 설득을 해볼게 자 한번 들어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개념 공사를 했어 기초를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 선생님 수업에서는 3.5 딱 시작이 뭐냐면은 상승효과 3.5 수학 1 수학 2라는 건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안 들어본 사람들은 1강이라도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 이제 기초 개념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한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요상한 걸 배우는 건 아니고 항상 그 교과서 개념 안에서 아주 깔끔하게 풀 수 있도록 교과서 쌉고수가 되기 위한 그런 개념 완성 강좌가 이제 상승효과 3.5 수학 1, 2에요 그럼 그것까지도 굉장히 컴팩트하단 말이야 빠르면 뭐 3일에서 뭐 길어봐야 5일 한 3, 4, 5일 정도면 끝낼 수 있도록 아무리 길어도 책 한 권 일주일 넘지 않도록 빠르게 정리를 하는 그런 수업들이야 그럼 이제 기초 개념 공사부터 PT를 지나서 3.5까지 이렇게 공부를 막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문제를 풀고 싶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문제를 풀 때 요상한 문제부터 풀어야 되겠니? 수능에 나왔던 것부터 풀어야 되겠니? 당연히 수능에 나왔던 것부터 푸는 게 좋겠죠? 그거를 우리가 기출이라고 부르는 건데 기출 중에서도 평가원, 수능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 6월, 9월 모의평가랑 수능 이런 게 있고요 뭐 사관학교 시험 이런 것도 있고 뭐 경찰대 있는데 경찰대는 수능이랑 상관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걸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비슷해 보긴 한데 좀 다른 거 이게 교육청이죠 그래서 이제 기출을 걔네들까지 다 포함하면 기출이 엄청 많아 그리고 기출이라는 게 수능 시험이 시작된 게 언젠지 알아요 여러분들? 1994학년도부터 수능이 있었으니까 벌써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2025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30년이 넘었다고 그럼 문제가 얼마나 많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공부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럴 시간도 부족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우선적으로 공부하게 가르친단 말이지 그게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뭐 다른 거 풀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개념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기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 기출 중에서도 어떤 기출이 제일 좋겠어? 교육청이 우선이야? 평가원이 우선이야? 당연히 평가원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평가원 중에서도 뭐 유급형이 우선이겠어? 수능이 우선이겠어? 당연히 수능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오래된 게 우선이겠어? 최근 게 우선이겠어? 당연히 최근 게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아 이제 내가 좀 문제를 풀어볼까? 라고 했을 때 아 문제들이 벅벅 풀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작년 수능 문제부터 보는 게 맞죠? 가장 최근 수능 문제부터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3.5에 앞에 부제가 붙어있는 게 이승효의 레알 최신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작년도 그 6, 9 수능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 문제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그 방법을 배워야지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자면 상수효과 3.5 수학 1, 수학 2를 본 다음에 DB 3.5 가기 전에 시나리오 3.5를 보는 거예요 DB라고 하는 건 뭐야? 뭐야? 데이터베이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의 모음인 거거든요 DB 3.5에는 그래서 2020, 3학년도, 2학년도 해서 평가원, 사관학교, 교육청까지 들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부터 보는 거야 그게 시나리오 3.5 그 다음에 DB 3.5를 봐 그러면 그 전년도 2개년에다가 사관학교, 교육청까지 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거랑 과거 기출까지 더 보는 단계가 DB, DB인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거 궁금해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선생님 저 아직 뭐 4등급, 5등급인데요 혹은 뭐 2, 3등급이지만 개념이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은 기초 개념 공사부터 시작하세요 상승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쭈르륵 와도 책 한 권당 빠르면 이틀, 삼일에 뭐 3, 4일, 5일 안에 무조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개념 공사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것도 한 번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회독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 일단은 반복을 해서 기초 개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상승의 효과 3.5로 오는 거야 그래서 3.5 수원, 수2 끝내는데 두 개 합쳐서 짧으면 일주일이야 자 그렇게 해서 끝내고 나서 이제 요 수업을 듣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이제 요 시나리오라는 이 수업의 포지션인 거지 커리큘럼 상에서 근데 만약에 아 선생님 저는 뭐 일단 다른 데서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뭐 개념도 됐고요 저는 좀 이제 문제를 풀 줄 압니다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는지 좀 배우고 싶고 또 최근 기출이라고 하니까 요걸로 컴팩트하게 좀 끝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환영 좋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를 이제 하다 보면 이 수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를 진단해드리는 진단 키트 역할을 할 거거든 그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씨가 안 되겠네 나 기계 공부부터 해야 되겠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이거 뭐 난 쉬운 건 되는데 4점 자에 들어가니까 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3점에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예를 들면 등차수열을 직선을 이용해서 그린다던가 뭐 이런 거 내가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수업시간에 계속 그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어 나는 그걸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하는 사람은 3.5로 가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 난 대충 다 알겠는데 계산이 좀 부족하네 하는 사람들은 뭐 PT 갔다가 다시 오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시나리오를 끝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DB3.5나 DBDIV로 연결이 돼도 되는 거야 자 그런 포지션으로 선생님이 새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진짜 레알 최신 기출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포함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방법들을 배우자 요게 이제 두 번째 금요 자 그럼 이제 왜 제목이 시나리오인지에 대한 좀 말씀드려 보면서 교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 3.5 요거를 보시면 이게 이 디자인이 DB3.5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DB3.5 그 디자인이야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텝 구성이 똑같이 돼 있는데 스텝 1, 2, 3, 4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스텝 1은 2.5 기계공 개념 설명을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자 그런데 스텝 1에서는 뭘 할 거냐면 1번부터 8번까지 하고 16번부터 19번까지 12문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 수능 9평, 6평이니까 총 3개의 시험지를 가지고 12문항이니까 뭐 36문제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1번 같은 거 수업해 본 적 있어? 보통 잘 안 하죠 개념 수업 안 하고 기출 수업 들어갔을 때에는 굳이 이런 거를 뭘 봐야 돼? 싶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데 문제를 끊어가지고 각 단계별로 시나리오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게 되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찾게 될 수도 있고 그동안은 내가 얼렁뚱땅 풀었구나 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데로서 2번 문제 같은 거 다 맞춰요 그냥 미분해가지고 세입해서 그냥 풀면 되는데 아 이런 게 미분계수의 정의였지 그럼 미분계수 정의당에서 뭘 배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별로 보면은 이렇게 시나리오들이 쭉 있어서 뭐 여기서 이제 분기점을 타고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도식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에도 이거를 보면은 일종의 힌트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일단은 스텝 1이에요 그러면 수능 19번까지 근데 이게 19번이 3점짜리긴 하지만 작년에 정말 많이 틀렸죠 학생들이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수능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스텝 1 안에서 수능 9월 6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해놨냐면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고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수능에서는 시나리오를 선생님이 써놨어 근데 9월에서는 시나리오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 여러분들이 해보자 이거지 그렇다고 그냥 해봐 이러고 안녕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렇게 시나리오로 갈 거야 너희들 그거 생각 제대로 했어? 안 했어? 옐로 카드 경고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제 문제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에서 이렇게 이제 마킹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끊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되어 있고 시나리오까지도 주는 거지 근데 9월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만 줄 거야 끊어 읽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상 뻘짓하지 말라고 순서대로 읽으라고 이거까지는 줄 거고 시나리오는 비워져 있습니다 이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9평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제, 끊어 읽기, 해석에 대한 도움만 드리고 시나리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 다음에 수업 듣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을 보시게 되면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문제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했잖아 수능은 이미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아, 한번 경험을 한 거지? 그럼 이제 9평에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연습을 하는 거고 6평부터는 아예 문제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으면서 하나하나 시나리오 세우는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풀어보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주먹구구시로 풀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났더니 아,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더 잘 보이는구나 한번 나도 해보자 라는 연습을 이제 6월에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6월까지 쭉 진행이 되고 나면은 3개의 시험지가 지금 끝나는 거니까 스텝 1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스텝 2로 넘어가거든요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하죠 자, 수업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텝 1은 좀 이제 쉬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스텝 2, 선생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3.5들의 버퍼링 존이다, 이렇게 부르죠 9번, 10번, 11번, 12번, 딱 이렇게 네 문제 이것만 진짜 잘 뚫으면 절대 3, 4등급이 안 나와요 물론 선택 과목은 뭐 다 틀렸어요 이러면은 나올 수도 있지만 공통만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90, 11, 12가 이렇게 시원하게 쫙 뚫리잖아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점수가 웬만해서 안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안정적인 몇 등급 이런 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버퍼링이 심하게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버퍼링 존은 선생님이 특별히 더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켜드릴 건데 DB 3.5에서도 이 스텝 2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주제별로 해가지고 막 PT를 박스에 시켜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시험지가 몇 개 안 되니까 주제별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시험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번부터 12번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수능이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전부 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지금 다 끊어져 있고 시나리오도 이미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막 다 읽어주거나 그렇진 않을 거야 수업의 구성 자체는 선생님이 이제 DB 3.5나 뭐 다른 문제풀이 수업하는 것처럼 칠판에 판서해가면서 문제풀이 해가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띄워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이제 참고로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계속 읽고 있으면 뭐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문제 풀어주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9번 이렇게 돼 있죠 50번도 마찬가지 끊겨 있고 시나리오 끊겨 있고 시나리오 끊어 읽고 시나리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버퍼링 존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9월 또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겠죠 끊어 읽기까지 보조가 되어 있어 가이드 있는데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해보고 수업 듣는다 또 마찬가지 끊어 읽고 시나리오 끊어 읽고 시나리오 끊어 읽고 시나리오 이렇게 되면 또 끝이 나죠 수업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진행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왜냐하면 딱 진짜 최신 레알 기출 가지고만 레알 기출이 한다 레알 최신 기출 가지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버퍼링 존도 4문제, 4문제, 4문제 하면 12문제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기계공연화 3.5처럼 상승효과 3.5처럼 굉장히 빠르게 컴팩트하게 진행될 수 있게 선생님 수업의 그 장점을 살려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월 마찬가지 끊어 읽기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끊어봐 직접 해석해봐 시나리오도 직접 해봐 해서 한 번씩 이제 연습을 하시면 이제 스텝 2가 끝이 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이게 이제 시나리오 샵인데 이제 그럼 남은 문제가 뭐야 우리 쉬운 거 12문제 했죠 2, 3점짜리 그 다음에 버퍼링 존 9에서부터 12까지 했잖아 그럼 남은 문제가 13, 14, 15 20, 21, 22에요 근데 22번은 안 합니다 22번은 DB 3.5에서도 안 해요 22번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DB, DB로 가시는 건데 그렇다가 너무 서둘러서 가지는 마 웬만하면 단계별로 가시고 그럼 이제 다섯 문제가 남죠 그 다섯 문제를 하는 게 이 시나리오 샵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마찬가지 13번 같은 거 아 이 단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정말 시나리오가 중요하지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못 푸는 문제들이잖아 어렵잖아 그럼 이제 13번이나 뭐 14번 같은 거 이런 거 왜 못 푸는 거야 연습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는 문제를 풀려니까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진짜 2, 3점부터 해가지고 연습이 되고 나면 그 다음 PT 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하고 버퍼링 좀 뚫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수업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푸는 거 막 15번 이런 거 이거 어차피 노가다 하면은 뭐 대충 풀리기 때문에 설명 들으면 이해가 다 되거든요 5등급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으면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어 그렇구나 하는데 시험장 가면 또 안 풀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단계별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5번 하고 20번 이런 것도 20번 같은 것도 이런 거 시나리오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21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제 9월도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해가지고 이제 5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6월에는 얘 아예 없죠 그냥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긴 문제 같은 거 여기다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끊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고요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5문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끝이 나요 어 그죠? 이게 끝이야 끝이야 어 선생님 잠깐만 스텝 4는요? 스텝 4는 뭐냐면은 풀셋이라고 해서 DB3.5로 똑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수업을 안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풀셋이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들어 있어요 어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요거 요거는 지금 책이 가로로 된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책이야 이게 책이야 이게 책이 이렇게 넘겨가지고 옆으로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여기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하고 문제 풀 수 있는 여백이야 여백을 충분하게 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로로 돼 있는 책인데 뭐 가로로 돼 있는 책도 뭐 이렇게 세워서 보면 세워서 보면은 뭐 세로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가로로 보는 게 이제 스텝 3까지고 이제 스텝 4부터는 이렇게 이제 세로로 돼 있어서 실제 시험지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실제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그러면은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재고 풀어볼 수도 있겠지 그치? 어 나는 뭐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그냥 이거 한번 풀고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텝 1, 2, 3 다 한 다음에 오 그래 내가 이제 공부 좀 했지 했어 오케이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그전에는 이런 거 하면은 막 진짜 절반밖에 못 풀고 60점, 70점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 시나리오 세우는 것도 배웠으니까 이거를 똑같은 걸 내가 풀게 되면은 훨씬 더 더 좀 정리가 된 상태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스텝 4 풀세일 진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22번까지 전문항이 다 들어 있고 22번은 여기서는 안 다뤄요 3.5에서는 선생님이 해설강에서도 22번은 안 해 22번 괜히 붙잡고 있다 시간 낭비하고 머릿속에 막 잡다 한 것만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딥에 가서 하시면 되고 요렇게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그 시험지마다 이렇게 정답표가 있고 그 이쪽에 이렇게 이제 2점 점수, 3점 점수, 4점 점수 본인의 점수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이 몇 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총 몇 점이야 공통이 100점 중에서 74점입니다 선택과목이 26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목 수업은 26이죠 공통까지 더해서 100점이니까 74점이야 공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제 번호별로 해가지고 뭐 몇 점이 3점짜리가 몇 개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아 이거 보고 체크를 해본 다음에 아 내가 지금 4점에서 뭐가 안 되는구나 3점이 모자라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이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 뭐 9월, 6월 풀셋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 3.5의 책이 구성이 끝나는 거고 강의도 이 교재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은 스텝 2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그 단계에 혹은 마치긴 마치는데 뭔가 좀 찜찜한 그거 있죠 9번, 10번, 11번, 12번 자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그 문제들을 보면서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딱 그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문제에다가 뭘 해놨어? 끊어 읽기 앞에서부터 끊어 읽는 거야 단어 단위로도 봐야 되고 구문 단위로도 봐야 되고 문장 단위로도 봐야 되고 문단으로도 봐야 되고 문제 전체로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하나하나 끊어서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끊어 읽고 그게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읽으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 시나리오를 내가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자꾸 시나리오 시나리오 하는데 뭔 소리인가요? 시나리오가 뭐냐? 여러분들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작전을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 작전을 시나리오라고 표현하는 거지 끝까지 쭉 읽어봤는데 아씨 막막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나도 처음에 딱 문제 읽었는데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일단은 뭐 문험해가지고 넘어갔다가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딱 봤는데 순서대로 잘 읽기만 하면은 시나리오가 쫙 그려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처음 손부터 벚꽁 나가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맞힐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OT 여기까지 하고요 자 1강 우리 수능 버퍼링 존에서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강